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스네질라 피칭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첫 10경기에서 1승 6패 5.04에 그치며 FA 폭망이 유력해 보였던 스넬은 개리 산체스를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앞선 2경기 7이닝 12K 1실점과 6이닝 12K 무실점에 이어 오늘도 샌프란스코를 상대로 6이닝 11K 무실점 승리를 따낸 스넬은 최근 3경기 19이닝 34K로 타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 탈삼진을 3경기 연속으로 달성한 투수는 스넬이 유일합니다. 스넬은 포수가 개리 산체스로 바뀐 후 5경기에서 3승 0.29, 31이닝 1실점입니다. 4연전 전패 위기에 몰렸던 샌드에고는 알렉스 우드와 제이콥 주니스를 두들겨 5회까지 10대0을 만들었습니다. 1회는 산체스가 스리런, 2회는 마차도가 스리런을 날렸고 4회에는 김하성의 솔로 홈런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하드히트 비율이 지난해 32.4%에서 22.6%로 줄고 배럴 타구도 7개에 불과했던 김하성은 타구속도 100.7마일, 발사악도 31도 타구로 거의 한달만에 6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좌한 선발을 맞아 1번으로 나선 김하성은 3타수 1홈런 2볼렛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배럴 타구 순위는 아쿠냐가 40개로 전체 1위, 오타니, 체프먼, 올슨이 36개로 2위입니다. 포지가 경기장을 찾은 샘프라인스코는 1998년 이후 첫 11연승에 실패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앞선 6경기에서 3승 2패 6.14였던 켈러가 7이닝 OK 1실점으로 호투하고 팀 최고의 요망주 헨리 데이비스가 데뷔 첫 홈런을 신고한 피츠버그는 8회 초까지 4대1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쉘튼 감독이 8회 말에 올린 투수는 앞선 2경기에서 5실점을 한 모레타였고 모레타는 무사 만료를 만들고 교체됩니다. 피츠버그는 급하게 머진스키를 올렸지만 데뷔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이 4번째 경기였던 머진스키는 데라크루스에게 2타점 적시타, 쿠퍼에게 3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합니다. 피츠버그는 불펜의 7월 ERA가 7.16으로 메이저리그 꼴찌에 해당됩니다. 브렉스턴 개럿은 7이닝 13K 일자책으로 마이애미 좌완 신기록을 세웠고 3타수 1안타 1볼렛의 아라에스는 타율이 3할 9푼 8리에서 3할 9푼 7리로 1리 내려왔습니다. 3타수 무안타 2삼진의 배지환은 최근 5경기 14타수 무안타를 통해 타율이 2할 6푼 9리에서 2할 5푼으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스넬 이후 싸이영 도전투수가 늘 부상으로 중도 낙마하는 템파베이는 지난해에도 맥클라나안이 전반기를 10승 3패 1.71로 끝내고 올스타전 선발투수까지 됐지만 후반기 부진과 함께 싸이영 투표 6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싸이영상 레이스에 맨 앞에 있었던 맥클라나안은 구속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3.2이닝 2실점 후 교체됩니다. 허리에 불편함을 느낀 맥클라나안은 예방 차원의 교체였다고 하지만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켄자시티는 신인 드루 워터스가 7회 솔로 홈런에 이어 8회 동점 2타점 적시타를 날렸고 9회 선두타자 볼레투 연속도루로 혼자서 무사 3루를 만든 마이켈 가르시아가 디아스의 토스 실책이나 다름없는 멜렌데스의 네안타로 홈을 밟아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켄시 감독은 최근 부진에 빠진 프랑코에게 머리를 비우기 위한 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코가 15타수 1안타 7-3진에 그친 최근 5경기에서 템퍼베이는 1승 4패에 그쳤습니다. 양키스는 홈에서 대패를 당하며 4승 2패로 끝낸 올시즌 시애틀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애틀 신인 브라이언 우를 상대로 6회 1사까지 안타를 치지 못한 양키스는 헤르만이 3.1이닝 8자책으로 무너져 일찌감치 뱃길을 들었습니다. 이물질 퇴장과 출장 정지에도 5월 이후 7경기에서 2승 1패 2.20이었다가 지난 경기에서 2이닝 7실점이었던 헤르만은 2경기 5.1이닝 15자책을 통해 ERA가 3.49에서 5.10으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양키스타디움 6경기에서 피홈런이 5개에 불과했던 헤르만은 오늘은 4개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3타수 무한타에 그친 도널스는 타율이 1할 2푼 7리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봉이 2,175만 달러인 도널스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3경기에서 1패 7.30에 우쳤던 브라이언 우는 5.1이닝 5K 무실점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애틀란타는 연장 승부 끝에 필라델피아를 꺾었습니다. 엘더가 7이닝 6K 무실점 놀라가 6이닝 5K 무실점을 하고 0대0으로 승부치기에 돌입한 두 팀은 애틀란타가 10회 초에 5점을 뽑는 바람에 싱겁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책성 안타를 내주지 않았다면 한 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슈아버는 5AA-12 키키와 함께 공동 265위로 최하위는 마이너스 11에 CJ 에이브람스입니다. 필리스는 놀라가 12경기만에 홈런을 맞지 않고 킴브러리 3K를 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두 경기 11.1이닝 9실점을 통해 ERA가 1.92에서 2.69로 올랐던 엘더는 다시 13이닝 1실점을 통해 2.69에서 2.4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타수 무한타로 부진하다가 10회 초에 안타와 도루를 기록한 아쿠냐는 15홈런 32도루로 33홈런 70도로 패있습니다. 결승타를 때려낸 헤리스는 최근 14경기 4할 6푼 3리 4홈런 13타점에 미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9일 경기가 캐나다 산불로 취소되는 바람에 미러키에서 건너와 워싱턴에서 한 경기를 하고 다시 샌프라인스코로 가야 했던 애리조나는 그 한 경기를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캐롤이 센스있는 주루와 함께 4타수 1안타 1도로 2득점으로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낸 반면 캐롤과 함께 타선을 이끌고 있는 캐텔 마르테는 결정적인 스리런을 때렸습니다. 5년 2,400만 달러에 이은 5년 7,600만 달러 계약으로 10년 1억 달러 계약을 맺은 셈이 된 마르테는 홀수의 대활약과 짝수의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OPS가 2019년 0.98일과 2021년 0.909였던 마르테는 올해 0.867이 RAS에 이은 2루수 2위에 해당됩니다. 워싱턴 마르티네스 감독은 낮은 공을 잡아준 것에 항의하다 퇴장당하자 누워서 공을 받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보스턴 4연전을 2연패 후 2연승으로 마치고 5화를 회복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벅스턴과 라이언으로 라이언은 9인인 국회의 무실점에 개인 첫 완투 완봉이자 미네소타 투수로는 2018년 베리오스 이후 첫 완봉승을 따냈습니다. 라이언은 포신 평균 구속이 92마일에 불과하지만 최고의 제구가 동반되고 있고 까다로운 궤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포신 구종 가치에서 게리콜에 이어 잭 갤런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홈런 2개를 날린 벅스턴은 466피트와 465피트를 날려 460피트 홈런을 한경기 2개 날린 스태캐스트 시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시즌 10호 홈런을 날린 코레아는 여전히 OPS가 0.7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내일 마에다가 돌아옵니다. 클리브랜드는 오클랜드 3연전을 수입하고 미네소타와 한경기 차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불펜 때문에 계속 아깝게 지는 오클랜드는 6점대 선발 ERA는 친구가 있는 반면 5점대 불펜은 유일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